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브리티시 UK 그랑프리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유러피안 프로에서 출전을 했던 선수들이 몇명 보이는데요. 삼손 다우다, 리건 그라임즈, 마크 헥터, 제임스 홀링스 헤드 등이 보입니다. 제임스 홀링스 헤드와 마찬가지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이미 퀄리파이드된 리건 그라임즈지만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노리기 위해서 UK 그랑프리를 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상 유러피안 프로 뚜껑이 열렸을 때 넓은 프레임과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없었지만 다이어트의 강도가 많이 아쉬웠던 리건 그라임즈인데요. 제임스 홀링스 헤드를 제외하고 유러피안 프로에서 4위라는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임스 홀링스 헤드와의 재대결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임스보다 더 넓은 프레임에 근육의 모양 역시 더욱 더 타고났기 때문에 많은 단점 부분들, 다이어트, 특히 다이어트 부분이 수정이 된다면 역전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선 리건 그라임즈가 이길 경우는 제임스 홀링스 헤드가 다이어트나 사이즈 쪽에서 조금 더 모자란 부분을 보였을 때, 여지를 주었을 때야 가능한 일이지만 제임스 홀링스 헤드의 현재 사진들을 보았을 때는 UK 브리티시 그랑프리에서는 더욱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또 하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플로리안 포리존이라는 선수로 이탈리아계 바디빌더입니다. 제임스 홀링스 헤드와 같은 코치가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데 패트릭 투어에게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93년생의 바디빌더로 마크 헥터와 같은 신의 바디빌더이지만 마크 헥터보다는 한참 어린 바디빌더입니다. 20세까지는 태권도를 쭉 해오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바디빌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75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15kg 가까이 나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적인 면에서 앞서 소개한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모자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손 다우다는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러피안 프로에서 본인보다 높은 순위를 받았던 4위의 리검그라임즈와 1위의 제임스 홀링스테드가 출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UK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212 바디빌딩 출전 선수들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앙엘 카다론 선수입니다. 앙엘 선수 역시 UK 그랑프리에 출전할 계획이고 212 바디빌딩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난히 UK 그랑프리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퀄리파이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5일 오후쯤 되면은 UK 그랑프리의 결과가 모두 발표될 것 같은데요. 빠른 속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대한민국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테렌스 러핀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뛰지 않음으로써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테렌스 러핀인데요. 지금의 테렌스 러핀의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두꺼운 하체 사이즈에 비해서 부족한 상체의 볼륨감과 두께감을 지녔던 테렌스 러핀이기에 이번 1년 반 정도 되는 공백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사이즈를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테렌스 러핀에게 현재의 미스터 올림피아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했던 조지 피터슨과 키온 피얼슨이 일단은 클래식 피지크로 다시는 뛰지 않을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테렌스 러핀에게는 우선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렌스 러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뛰었던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9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이미 충분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까지 통틀어서 기나긴 오프시즌 동안 더욱더 사이즈 증진에 힘을 쓴 것 같습니다. 작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5위를 했었던 브랜치체는 이렇다 할 과정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올지 혹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를 했었던 알렉스 캄보네로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테렌스 러핀하고 대결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테렌스 러핀을 이기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할 과정에 대한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지는 않은데 드래곤스 레이어에서 플렉스 루이스, 카말 엘 가그니 등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말 엘 가그니의 최근 사진입니다. 제이 커틀러의 코치였던 크리스 아세토와 함께하고 있고 드래곤스 레이어에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바디빌더이지만 지금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2020년에도 더 나은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IFBB 프로리그 외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바디빌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피터 모나르가 드디어 IFBB 프로리그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2주 정도 남기고 있는 루마니아 프로에서 아마추어 보디빌더로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피터 모나르는 마이너스 90kg 체급의 아마추어 보디빌더로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프로카드를 획득하면 212 바디빌더로서 좀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175cm에 가까운 피터 모나르가 212 바디빌딩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바디빌딩 소식을 정리해 드렸던 트레인포이딩의 트포이였습니다. UK 그랑프리의 결과에 대한 소식은 내일 오후 중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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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